이른바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기업의 60% 이상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치 바람을 타면서 주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민기 기자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의 3곳 가운데 2곳은 적자를 내거나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최근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75개 종목의 지난해 주가와 실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적자이거나 실적이 나빠진 종목은 61%인 46개나 됐습니다. 하지만 75개 종목 중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15개에 불과했고 59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50% 이상 감소한 종목은 10개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7개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주가의 움직임이지만 이들 정치 테마주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몇 명의 꿈들이 작전을 짜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린 뒤 자신들은 빠져나가면서 선의의 투자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한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지만 오늘도 테마주 10개는 상한가를 보이는 등 급등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